우리가 그 동서 고금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을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성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 성과 사랑을 통해서 승화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가 인도에 있는 묵울제국 때 만들어진 타지마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 타지마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인도의 5대 황제였던 사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한이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한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의 감정을 승화를 시켜서 만들어놓은 작품이 바로 타지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20년간의 건축 연도를 두고 1632년도에 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자기의 건축물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지마을을 보면서 이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된 작품이 이런 거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문제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어떤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 단어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중년, 꽃중년.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한 느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2의 청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니어가 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면 이제는 옛날에 따져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 나이가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제2의 청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시작되는 연령이 보통 60세, 65세, 70세, 80세까지도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제2의 청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만큼 즐거움을 더 갖고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 그 행복의 정도와 척도를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제일 자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연배가 드실수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부부 성관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는 누가 많이 배우고 또 이 사람이 많이 가졌고 또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걸 떠나서 똑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진 최상의 쾌감과 쾌락이라는 거예요.